유튜버 제넌입니다. 이번 팬은 오른포모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게 제일 사기일지 제가 탐구하는 시간 좀 가도록 하죠. URF 시청자 참여할거냐구요? 아니? 안할거야! 님들이랑 하면은 맨날 쳐 던져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팀들! 샤코 살려주면 이쁜이들! 애들아 들어봐. 쿨감이 80%잖아. W사마야손은 제발! 제발 하지마! 제발! 제발 시도하지마! 제발 시도하지마! 피치도마 시도하지마! 시도하지마! 이새끼 은근슬쩍 시도하려고! 오 샤코 살았다! 자! 샤코가 얼마나 사귄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박스 깍시다. 아 55초에다 깔아야되는데! 어차피 W쿨 2초밖에 안되요. 3초밖에 안되요. 3초밖에 안되요. 그냥 막 깔아서! 마나도 안달아! 나 마나 안다는데 이거 왜 뽑았지? 도란만지? 생각해보니까 마나가 안다는데 마나 도란만지 왜 샀지?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죽은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원래 알리스타 상대로는 샤코가 좋지. 약간 투소사같은 챔프라고 할까? 샤코가? 알리스타 빡쳐서 제가 봤을때 빡종합니다. 우르포머드 나왔어. 뭐야 알리스타 왜 다시 타보러가! 아 이 쫄버새끼! 파톤가야지. 아 미드가 아니 정글지도 없고 뭐야! 고고고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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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알리 존나해 캐슈饰! 에휴! 에휴! 에휴! 에휴! 어 아니면 죽..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достаточно! 야고로징 저작드릴게요! 죽이고 싶지 자작들아! 죽이고 싶지? 일로와어주고 slightly 죽이고 싶지 이 새키야! 햇 저작르강 야구르 야구르지 이 새끼야 샤크가 이런 제품이다 야구르지 이 새끼들아 자 여기 있어보죠 여기다가 에코가 이런 슈발 텔레포트가 있구나 한번 유인은 아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설계를 좀 해놔야되겠다 와 졸라 센걸? 어디가? 앗 쟤가짐? 아하하하하하 깔깔깔깔깔깔깔 샤크가 이렇게 졸려라 젠프입니다 절대 안죽어요 샤크로 죽으면은 완전 바보야 오오오오 알리니임 안뇨옹 어 잘가 와 설계에 죽어라아 봤습니까 샤크는 설계입니다 봤어요 이런식으로 하는 겁니다 샤크는 샤크는 자 총검이에요 그 다음템은 총검입니다 샤크는 총검을 잘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으아앗 가버려아아아앗 가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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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옹 안뇨옹 안뇨옹 어디 에콥빡치지 빡치지 이 새 아 봉지 스으음 아 좰랄세 앙흐으 야 뭐이리 야 뭐이리 쎄웨 projets 왤케 developer 호어어우 WILL珀캉 호어어우 자 뒤돌아가지구 백어택 백어택합시다 왜 binnen 나 ninety murk 얼떻결에 어두기랬는데 여기다가 대박 오케이 오케이 굿 자 요기서 이렇게 대기한 다음에 아쉽 irgendwie 텔레포트 때문에 이거 애새끼들 다 텔레포트 타고 오잖아 아이 시 아 아이 가야되 어서오세요 ave랑 어서오세요 왜요? 들어와 야 야야야야야 죽었, 죽였다 후우우우우우 오누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자 아직 총검 나올때입니다 샤코는 총검이 나와야지 새거든요 총검 나올때까지 조금만 기다립시다 총검이 없으면은 샤코라 불릴 수가 없어예요 샷코는 총검이떠야됩니다 아 근데 야 알리스타 왜이렇게 단단해 이새끼 단단하고 강력해 일로와 들어와 아니 알리보다는 이게 더 단 짜앗!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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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막! 타리바셰! 오케이 막타 스고이 으악! 불시설!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센스! 센스 아주 좋구만 야야 에코부터 에코부터 주기죠 에코부터 천천히 어 우우우~~~ 우우우우~~ 아 아 자기들 오지마 오지마요 우우우~~~ 어?아니? 오케이오оше 환전사기 들어와 들어와 에이코 잡았. 잡았. cows 어 오 으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이야 이게 바로의 에이쿠 차코입니다 봤습니까? 반박기 어흐흐 자기! 어?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아 랭킹이니 고맙고 가자 다시 가자 헛! 자 제이스부터 죽여야 되겠군 그 다음에 에이쿠 어? 이색 어딜 들어와 어딜 깝쳐 어디 형 앞에서 잔재줘야 이새끼야 약간 졸렬하게 좀 플레이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블루부터 좀 먹자 블루먹고 이 딱 써서 블루부터 먹어가지고 쿨감을 좀 더 줄이죠 줄이죠 다리우스는 뚜벅이라서 너무 쓰레기 같아 그쵸? 에코도 괜찮은거 같은데 아니 W가 너무 쓰레기인데 에콘은 밑으로 밑으로 갈까 으악! 롤롤롤롤롤롤 어 형! 오 데미지 봐 흐아악! 짜아악! 이게 바로 총공 코모다! 어딜? DC보다 없는게 어딜? 흐아악! 흐아악! 사라지잉! 오게? 흐악! 으어어어! 멍청한 새끼 아 야골로그 플레이를 한번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씨! 이 새끼 배감을 가졌다! 으어어어! 이 새끼! 배! 배감을 가졌어! 으흐흐 개안했다! 여기다 텔프 타야지 총원도 쿨이 짧아 들어와 2차 맞다 2전이다 앗! 아까전에 복수야 자 한번 설계해볼까요? 여기다 W 깔고 보이려나 여기? 보이겠지? 어? 뀨어 살앗 사라 지잉 허어어어!! 허어어어어! 이 compliance 어여 Miss 어엦! 어엣! 어엇 aika워 아arte 어어 어었.. 사일 crowd 살줄 알았는데 아아 아깝구나 아깝다 아아 0.1초 0.1초만 있었으면 살았을텐데 근데 데미지 센거 봤습니까 여기도 이제 덱캠만 띄우면 돼요 아니면 조냐나 조냐나 덱캠만 띄워도 이제 생년율이 거의 99.999% 거의 바퀴벌리급 거의 바퀴벌리급이에요 안죽습니다 조냐만 뽑으면 이제 안죽어 5 2 코고무가 궁을 못맞추는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헬퍼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맞추는것처럼 보이는거야 자아 들어가세요 틔우우우 어오 어어 펑 펑 아éric Anh 아 gh 아 노래 죄송하 못부러 거의 퉁퉁이 급이야 데미지는 없네 이렇게 광암이 써요 데미지 봐 와 브이리스 아 총감 쓸걸 와우 완전 객판인데 총체적 난국인데 이거 아이 총체적 난국이야 빨리 존야 사야되겠다 존야 사면은 이제 안죽거든요 자 이제 존야 샀기때문에 안죽습니다 박스 계속 깔아가지고 미인계를 펼치자 우앟! 미인계 오빠 자기들 야야야 미안하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고 뭐 자기야야母 어 뭐야 여기에다가 노 하쒓U 저기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해주 됐어요. 이렇게 풀린 해주 무빙 좌우 무빙 왼쪽 오른쪽 아 다 뒤졌구나 아 나 제이슨 울줄 알았는데 아 내가 죽였네 도즈로에다가 W 박아두고 자 이런거는 그냥 아이씨 알리사 일로와 아이씨 오이씨 알리 알리쿨 왜저래? 알리쿨 1초인데 1초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오셨으면 가야지 자 데미지가 오케 으악 불시술 징 어어 야 이제 쟤네도 쎄다 와우 그래도 우리한테 든든한 블라디미르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든든하죠 가가지고 이거 팔고 어 아 돈이 좀 딸리네 200원 자 저 에코를 순삭 야 자기야 아이씨 돌아와 자기야 오케 들어왔네 아이씨 돌아왔어요 자기 일로와요 일로와요 우리 자기 퐁 아 아 아 저거 잡고싶어 아 저거 잡고싶어 아 저거 잡고싶어 아 아 아까워 아깝다 오케 나이스 알리스타 굿 봤죠? 요기서 샤코는 사기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조냐가 있었네 아니야 조냐서도 죽었을거야 자 이런식으로 샤코 하시면 될거 같아요 어 지금 딜량이 아마 내가 1등이겠죠? 아마 딜량은 1등일거에요 이를 졸라게 날렸기 때문에 이만한 백번정도 날린거 같다 야 봐봐 역시 샤코는 개 OP 챔피언 요기서 판맷잡음 꼼고싶어 현시간 interesting